맞추는 법이 하얀색을 한 면을 맞춰야 되는거죠? 십자가 하얀색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 맞추려면 만약 어떻게든 우선 십자가 십자가 가운데 있는 하얀색 애를 찾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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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었네요 하얀색 십자가 됐구요 하얀색 십자가 다음이 두 줄씩 맞추는거죠? 하얀색 윗면 다 맞추는거죠? 여기 두 줄이요 아직 안맞은 애들이 여기 있네 빨간색이 위에 걸 돌려서 내려야죠 네 이걸요? 지금 내려주고 초록색이 찾아가야 가운데 아 이렇게 초록색을 찾고 올려주고 빨간색을 찾아가고 올려주고 파란색 다 맞지 않았어요 지금? 다 맞췄잖아요 아 맞았네요 파란색이 있는게 가운데와 색을 맞춰서 슉 슉 슉 슉 슉 하얀색 끝에가 어디서만 해야겠다 잠깐만요 저쪽 반대로 오케이 얘가 주황색이니까 아 주황색 맞춰주고 슉 슉 슉 슉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맞춰주고 슉 슉 슉 파란색 맞춰주고 슉 슉 슉 오 하얀색이 됐다 됐구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하얀색이 위가 아니라 뒤집어줘서 여기가 이리로 가야되 아 주황색 주황색 맞고 파란색이 이쪽으로 가야되니까 비키고 이거는 다시 하얀색 올려주고 됐고 다음 빨간색이 오 초록색으로 가야되니까 비키고 올리고 올리고 내려주고 하얀색 다시 넣어주고 그리고 아 이제 노란색들이 있네 얘를 그냥 빼야낼게요 얘를 빼야되니까 아무거나 그리 집어넣으면 되죠 오케이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이리로 가야되니까 아 빨간색을 빨간색이 이리로 가야되니깐 이렇게 빨간색이 빨간색을 수정을 만나면 했나요? 안했어 안했어 수정을 만들려면 빨간색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니은자를 거꾸로 해놓고 아니 아니 니은자를 거꾸로 하라고 위에 노란색 니은자 위에 노란색 니은자를 거꾸로 하라고요 니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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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노란색 여기는 안 변하니깐요 여기는 안 변하고 뒤집혀서 넘어가고 나머지 색깔은 아무 상관없어요 노란색만 상관있어요 돌리고 시계 다시 반시계 반시계 한 번 더 그 다음에 다시 이리로 갈거고 걔가 다시 돌아올거고 시계 반시계 반시계 초록색 노란색이 어디 갔나봐요 초록색 노란색이요? 네 오케이 이제 탱크 나오면 탱크 오른쪽에 두고 다음 단계는 찍었고